자, 우리가 문서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그것을 쪼개는 것까지 했죠. 그러면 그 쪼갠 정보는 단순히 그냥 쪼갠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오부라고 하는 여기 있는 이 정보 있죠?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아무데나 열어서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예, 여기에도 오브가 있고 여기에도 오브가 있습니다. 즉 이 오브라고 하는 이 정보가 그냥 중복해서 쭉 나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카운팅을 하려는 게 우리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더 많은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스플릿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쪼갠 이 정보에서 중복되는 정보를 숫자 일시 카운팅하는 방법을 좀 고심을 해봐야겠죠. 여기에도 역시 여러 가지, 수백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런 겁니다. 자, 우선 상황을 좀 쪼개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쪼개서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복잡한 것도 물론 너무 복잡하면 쪼개서 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쪼개서 해결할 수 있고 쪼개지 않으면 아주 단순한 것조차도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쪼개는 작업들을 계속하다 보면 자주 쪼개는 작업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쪼개는 과정이 없이도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만 일단은 쪼개는 걸 통해서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 것이 순서겠죠. 자, 우선 스플릿 텍스트 이것은 배열입니다. 배열 자, 그리고 이 배열은 배열에 있는 우리가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때는 항상 뭐가 같이 따라온다고 제가 제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었나요? 바로 반복문이 따라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반복문을 통해서 저 배열 안에 담겨있는 정보들을 순회하면서 어떠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반복문을 한번 만들어보죠. for i는 0부터 i의 값이 0으로 시작해서 i가 splitted 텍스트 length 즉, splitted 텍스트에 있는 원소의 값보다 i의 값이 적은 동안에 적은 동안 반복문이 진행이 되고요. 반복이 될 때마다 i의 값을 일식 증가시킨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엔터를 쳐버리면 바로 실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여러 줄을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순회할 수 있는 for문을 만들었고요. 정말 잘 순회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console.log 그리고 splitted 텍스트 는 배열이죠. 그리고 저 배열에 있는 원소들에 접근하려면 대가로 그리고 인덱스 값을 줘야 되는데 인덱스 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i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어때요? 쭉 실행이 되죠. 즉, 이 배열 안에 있는 splitted text라는 이 배열 안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for문을 통해서 순회하면서 어떤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배열은 항상 반복문과 같이 다니는 문법이다.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예,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배열 따로 반복문 따로 이렇게 익히시면 프로그램 짤 수가 없어요. 배열과 반복문을 유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쪼갠 정보를 순회하는 방법까지 해봤고요. 다음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제 뵙겠습니다. 이제 뵙겠습니다.